안녕하세요. 들꽃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곤소곤입니다. 들꽃효소마을은 단식과 생체식을 이용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과 무너진 마음을 바로잡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곤소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약을 쓰는 환자가 1100만명, 당뇨와 고지혈 환자가 각각 5-600만명, 디스크나 척추협탁증으로 등록된 환자는 125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고혈압, 당뇨, 디스크,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은 동쪽에 있어 광주 시민의 눈에는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그렇다고 무등산이 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등산 너머에는 화순인데, 화순 사람 눈에는 무등산이 해와 달이 지는 서산입니다. 담량 사람에겐 무등산이 남산이고, 보성 사람에게는 북산입니다. 이처럼 건강과 질병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예로 들어보지요.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오래 쓰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파진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협심증이나 더 나쁜 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혈압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혈압 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며,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뇌경색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뇌경색이 올까요?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잘 흘러가면 심장이 왜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피가 오염되어 끈적하며 노폐물이 많고, 혈관에 때가 많이 끼어 통로가 좁아졌는데, 그 좁은 통로로 끈적끈적한 피를 보내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몸의 항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인체 스스로 치유하는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 약을 먹게 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걸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피를 머리 끝까지 계속 돌려야 하는데, 압력이 떨어져 뇌혈관에 피돌림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피찌꺼기가 쌓여 뇌경색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는 왜 계속 혈압 약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 의사들은 좋은 의도로 혈압 약을 줍니다. 심장이 죽은 듯 압력을 높여 괄호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장이 망가지거나, 높은 압력이 혈관 벽을 때려서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거나,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오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혈압 약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압 약을 반대한 의사들은 혈압 약으로 뇌경색이 오게 되고, 말초혈관의 피돌림을 방해하고, 신장이 나빠지고, 전립선 비대, 만성통증 같은 여러가지 병이 오게 되므로 혈압 약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혈압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것에 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이면, 말초혈관이 막혀 세포 뇌의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숙한 어린 세포가 생존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 내 몸에 세포를 춥고 배고프게 만드니,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분열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암은 병이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암이 나쁜 것이니,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격해서 깨끗이 없애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